지금 뭔가 분류사로 간치는 선화학사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냐. 자 이거죠. 자 시대사는 아까 이렇게 약간 우리 시대 봤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까 여기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한 번 보고 그다음에 고대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보고 다시 중세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보고 이렇게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류사란 여기는 똑같죠 여러분. 선사시대 여기는 무슨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없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가는데 여기 삼국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사 쫙. 그래서 삼국부터 현대사 정치사 쫙 보고 다시 다시 여기 경제사 삼국부터 현대사 경제사 쫙 보고 다시 여기 사회사 쫙 보고 문화사 쫙 보고 이겁니다. 그런데 선화학사 간추린 선화학사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한 번 끊어요. 그래서 전근대사의 정치사 다시 근현대사의 정치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사 정치사 다시 전근대사 경제사회문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전근대사 끝나고 다시 근현대사 들어가서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류사의 엄청난 장점이 보여요. 분류사의 장점이 뭐냐면 빠른 해독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시대사라면 고대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보다가 진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중세사에 가서 또 중세사에 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고구려백질 상국은 왕이 더 많고 고구려백질 신라 신라만 해도 56명이 왕이 있어. 거기다 통일신라 발해까지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가야도 얘기해야 돼. 너무나 많은 왕이 있고 거기에 정치경제쯤 하다 보면 문화사에서 진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분류사는 빠르게 상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정치사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경제부터 사회 경제사회 이런 거 다시 이렇게 볼 때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사회는 한꺼번에 봐라. 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2020년 국가직은 사회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2021년에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사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류사의 장점은 아주 빠른 해독이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사 반복을 여기서 한 번 하죠. 다시 여기서 한 번 하죠. 여기서 다시 한 번 하죠. 여기서 다시 한 번 하죠. 다시 근육대사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총 8번의 여러분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때 꼭 하실 게 있어요. 저를 믿고 경제사 공부할 때도 정치사 한 번 더 보기. 사회사 볼 때도 정치사 한 번 더 보기. 문화 살 때 더더구나 정치사 보고. 어느 학 때 어느 문화인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사를 총 4번 보는 느낌을 가질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빠르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꼼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꼼꼼하지 않지만 교재 쓰고 강의할 땐 굉장히 꼼꼼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꼼꼼하게 시대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크로스가 체크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체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 파악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8번의 흐름 파악을 하게 되니까 짧은 기간에 여러분은 국사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게 분류사학과 추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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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